그치 요리 이리와 이리와 를 배우 를 배우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 이어서 두번째 올림픽 출전이에요. 화난 이후에 신디 선수가 돌핑킥을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투어를 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4레인의 홍콩 청숨윗 신디. 5레인의 타트야나 쌀극한 선두를 이어가는 중입니다. 30초. 이 기 Neo가 두 번째 올림픽을 벗어들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렬플디언 네 멤버들이 12 대 11 그래도 지금처럼 따라 들어가줘야돼요 지금 잘한거에요 우봉길 선수도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슬롱플레이 끌어냅니다 이웃원행 정말 마지막번째 정말 깔끔하게 잘 끝냈습니다 네 우리 대표 기분 강해했고요 우슈 으흠 12년의 시간 동안 가장 문제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 사운드 단체된 올림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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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